안녕하세요. 친절한 레교TV 레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해와동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. 다른 제로웨스트 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지금 또 필요한 제품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해요.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저번이랑 다르죠. 아무도 없어요. 저 오늘 자유부인으로 돼서 혼자 지금 가고 있거든요. 혼자 가는 만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머리가 너무 많이 나는 얘기네요.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봐서 제가 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유기농 면에다가 제가 천연염색 물감으로 부린 거예요. 소자벅이IC 이 꿀이 진짜 벌꿀인거죠? 네, 저희가 작년에 4월부터 7월까지 서울, 경기처럼 이동양봉을 하고 있어요. 네, 벌들이 시기마다, 지역마다 가져도 꿀의 맛과 향이 다른데, 이 꿀도 드시는 것이면 달라요. 경기도 가평가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? 저희는 이거 전기... 아, 계란이요? 전기회원제여가지고 회원은 이미 딱 꽉 차왔어요. 그래서 마르쉐에만 저희가 들고 나왔어요. 작년. 대통청지기 bounds 더 나옵니다! 비tı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